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했지? 백이시고가? 주말? 언니들 돈 없잖아 아버지 언제도 있고 적금 깰 거 있어 엄마가 어떡하지? 우리 어머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온 사람 너 하나였어 내가 그런 거 잊을 거 같냐? 이 숫자 뭐야? 우리 엄마 죽었나? 넌 왜 옷을 그렇게 입어? 예쁘게 입고라며 아 어떡해 한 구름밖에 안 싫어건데 아 너무 싸 보이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신아 언니는? 내 자녀 알잖아 이거 못 말해 다신 못쓰나 이제는 되는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언니는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하고 싶어? 넌? 넌? 동생들이랑 샷이 잘된 아빠처럼 살고 싶어 언니는 없어?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돈을 다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맘한테 잊어버리기 전에 같이 송금해야지 백기시고 고마워 고마워 집에 있어? 나 물고기 밥 주러 왔어 넌? 좀 더 나아 동생들이랑 샷이 잘된 아파트에서 살길 바래